그쪽이 남선생님입니다 이거지예? 네. 적당히 묵고 집에 가라이. 오케이 오케이. 정신 빠진 사람들. 잠깐만 아 나 질 수 없는데? 질 수 없는데? 머리를 지금. 어? 나 바지 봤어? 여럿 허롱. 여럿 허롱. 동네 백수 두 분. 만치니까 머리 좀 그냥 이렇게. 만치. 질 수 없어. 화이팅. 아이고 계란말이 나왔어예. 요 선생님? 그쪽이 남선생님? 이러는 거지예? 네. 네.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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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러다 앉아 자. 백두리 젊은 아들이 요새는 진짜 웃긴다. 쉿. 쉿. 아 그렇게 됐어요. 오케이. 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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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 삼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오십오신으로 보면 손을 딱 잡을까. 이거 하고 있는 손에서. 일단. 이렇게. 손을 먼저 잡고. 요 옥탑방을 척했으니까. 가볍게 딱 한번 하고 설레는 리액션이 있겠지. 그런 다음에. 뭐. 그런 다음에 괜히 뻘쭘하니까. 탁 탁 탁 탁 탁 한다. 아 아 아. 떨어지는 이 동작이 똑같다. 똑같아? 그래서 괜히. 홀쭘하니까. 다 이겨낸 모습. 다 이겨낸 모습. 다 이겨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응. 응.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너한테 든든하고 의미지가 되는 사람이. 첫 키스인 것처럼. 14년 막 동안 기다린 첫 키스인 것처럼. 어떡하지? 어디 가는데 차량이 끅다. 나 멋진 옷 없는데. 하면 이제 구画 yeser, you're waiting. ok. 좋았어. 그러면 여기서. 너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뭐 그때 뭐 할 말 있다보면... 컷! 오케이! 자, 좋았어요. 아, 분위기 전환이 아주 드라마틱하네. 아니, 나는 이거에서 그냥 바로 맞아, 맞아. 드라마으로 가는 거라고 알고 있었어. 끌쭘하니까 이제 그런 눈빛에서 그냥 참, 아까 할 말 있다는 건 뭐야? 라는 식으로 약간 넘어가죠. 기다리고 이제 너가 먼저 대사를 여기서 이거에서 섰어야 되는 거야, 원래. 근데... 좋아, 좋아. 어, 그래서 그냥 갔어요, 감독님. 좋았어. 네. 선생님이 당황했어. 아, 이렇게 이야기 꺼리졌어, 하나. 레이킹에 다 찍혔다고. 기다리고 이제 너가 먼저 대사를... 다 먼저 물어볼게요. 이거에서 그냥 바로... 아, 눈물 쪽으로 더 바짝 벗게. 어? 두 번 맞추려고. 아... 아... 아, 이렇게. 잠깐만. 여기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지? 아니, 편하게 하세요. 아, 일단 다 맞힐 수 있어. 이 프로필을? 프로필 지켜달라고? 아, 감정 잡아주는데 감정이 없어. 지금 웃겨가지고. 자, 기능적으로 해보셔. 기능적으로 해보셔. 아, 아, 안 한 pen 아프다. っていう, 안 한 번 더 만듭니다. 아, 안 한 번 더 만듭니다. 저기, 안 한 번 더 만듭니다. 기능으로 해보셔. 내가fed 한 번 더 만듭니다. 이거 좀 더 사진 찍는 거 같은데? 아니 어디가 또? 어? 어? 또 깨끗한 거! 섹시한 거! 섹시한 거? 섹시한 거? 야 또... 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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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할게요! 준비할게요! 자, 여러분 신나게! 근데 오늘은 하나도 안 왔어! 우리 완전 재밌게 놀자! 봐, 나 되게 트렌드 하지? 봐봐, 나 되게 트렌드 하지! 보다가? 그런 옷은 어디 났냐? 오케이! 근데 이런 옷은 어디서 났어? 훔쳤어? 우리 재밌게 놀자! 화이팅!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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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아닐 때 하는 게 있었거든? 이렇게 하는 게 있었거든? 이렇게 하는 게 있었거든?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 막! 알기 전에... 술 먹었거든? 술 먹었거든? 술 먹었거든? 술 먹었거든? 술 먹었거든? 음악 틀어주시나요? 음악 틀어주시나요? 녹음이 남아서... 저기를 대사하러 가서... 저기를 대사하러 가서... 춤추자! 야, 춤! 배니 뭐 하나니까? 어? 맥주 받으러 간다며! 어? 아, 맞다! 야, 춤추자! 춤! 어? 맥주 받으러 간다며! 어? 아, 맞다! 갔다 올게! 잠시요! 역시! 게시! 네! 영 sap이, 나로콤도 초성을 다 했어! 음! 아, 잠깐만. 정말로 어색한데? 네. 피부를 좋아. 더 섹시한데? 이제 푸 raison. 섹시하면 봐야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이런 느낌이에요. 네! 네. 줍게?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시만 실례할게요. 이제 실례할게요.